뭐 해야돼? 방송 한번 해보자 뭐 해야돼? 찬소리에 오카리나 방송 뭐 해야돼? 뭐 부르고 싶어? 밥 먹기? 응 엄청 잘한다 또 할 줄 아는 거 다 해봐 또 뭐 제목을 먼저 말해줘 찬소라 무엇이 무엇이 똑같아요? 아 무엇이 무엇이 똑같아요 이거 끝 끝이야? 또 잠깐만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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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반짝반짝 잘 어울리는 그치? 오 잘한다 나비야? 나비야? 오 오 아 뭐했다 야 아빠는 절대 못하겠는데 그거? 오 너 대단하다 우리 아들 아 또 뭐였더라 뭐지? 지금까지 뭐했어? 나비야 반짝반짝 작은 별 또 뭐했지? 무엇이 무엇이 똑같아 또 했고 나비야 나비야 했잖아 했잖아 안했나? 아 나비야 했잖아 학교종이 땡땡땡 학교종이 땡땡땡 학교종이 땡땡땡 이거 안해봤어? 응 그럼 또 뭐해봤어? 징글벨 조금만 할 수 있어 해봐봐 그건 나중에 외국만 해 이거 밖에 못해 징글벨 또 다른거 비행기 오 잘했어요 끝 끝? 이 손가락 움직이는걸 어떻게 배웠어? 이 손가락 움직이는걸 어떻게 배웠어? 이 손가락 움직이는걸 어떻게 배웠어? 좀봐 아멘